안녕하세요.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아침 7시 30분 불큰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큰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큰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종가매매 종목을 모비데이지로 대응했는데요. 이 모비데이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대응했던 모아 데이터와 차트의 모양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모비데이지가 이렇게 단기 과열 예정이 되는 공시가 뜨면서 그 이후에 하락을 사거래 일관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하락갭이 있어서 이 하락갭을 한번 거치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 시작하면서는 잠깐 살짝 올라갈 것 같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그 이후에 쭉 빠져서 저점 1161원까지 찍고서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외 단일가에서 보는 것 같죠. 첫 타임에 1210원까지 올라가지고 16만 주가 시외 거래되면서 1.1%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시외 단일가 4시부터 6시까지 12번 거래하는 이 거래에서 모비데이지의 흐름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역시 AI와 관련된 이 모비데이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이제 하락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삼양라면 법칙에 의해서 상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성능 AI 주도권을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거머쥐면서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아성을 허물지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또 트위터든 네이버든 어느 것이든 이 모비데이지는 전부 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전 발표가 있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네이버 카카오도 한국형 GPT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안방을 지킬 수 있을지 아무튼 네이버는 7월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발라고 그러는데요. 이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서치 GPT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생생한 AI 하고 또 결합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AI는 계속해서 갈 거다. 인터넷이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지금 AI가 챗 GPT가 가장 우리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변화시킬 만한 이런 도구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2030년도까지 140조 이상의 이런 판 커지는 생생한 AI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조정간에 있지만은요. 앞으로 더 큰 이런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AI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올해 투자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이 크기 앞으로의 기회 이런 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시장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시장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모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 챗 GPT에 좀 빠져가지고요. 이 챗 GPT를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보려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챗 GPT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 이후에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같이 탐구하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조금 떨어졌고요.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2462포인트까지 훅쩍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2,500선을 뚫을지, 마이의 저항 때 2,500선을 뚫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6포인트로 8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목표치를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성장률을 지금 5%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을 지난 일요일 날 제가 공부하면서 호재로 보고 미국을 악재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중국의 지금 목표 성장률이 5%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부양책이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어제 중국 시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주말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상승하고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여드리는 것 같이 제롬 파월의 의장의 이런 연설과 고용보고서 발표 초대형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폭풍전화와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양회, 여기에서 제시한 목표 성장률,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실망을 하는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중국 본토 상해지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소폭 떨어진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일본도 오르고 대만도 홍콩도 다 올랐는데 시장의 투심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뉴욕 시장은 파월의회에 증언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인 뉴욕 증시의 이런 마감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애플을 6년 만에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플이 조금 올라가서 전체 뉴욕 증시를 기술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한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아이비, 투자은행,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매수 추천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 또 일본의 강정기의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된 해법을 발표한 계기로 상반기에 기시다 총리 일본 정상과 연세회담 또 바이든과 이런 연세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아무튼 취임 초부터 강조한 한미일 삼각공조 이것을 어제 좀 실현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한미군사와 관련해 가지고 압도적인 행동의 준비태사를 지금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전포고 때문에 김여정, 북한, 미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선거자금의 뇌물 첫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국민의힘 내일이 6월 8일이죠. 오늘 ARS 투표 마감을 하고 내일 당대표 발표를 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결선 2차 투표까지 가지 않는데요. 지금 1위를 날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내일 끝날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갈지 내일 아주 초미에 관심을 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이 23도까지 오를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완연히 어제부터 봄입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외출하는 건 조금 주의가 요하고 있고요. 오늘 23도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 봄인데요. 아직 꽃샘 추위가 한 번은 왔다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주는 2 플러스 1인데요. 오늘도 모비데이즈로 이 종가매매에 지금 대응하고 있고 시외 흐름이 괜찮았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연 시스템 어제 브레이커 걸려서 이렇게 빨갛게 마감을 했는데 이 제이시연 시스템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기대감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제이시연 시스템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모비데이즈가 종가매매 종목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휴립로봇을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휴립로봇 그리고 제이시연 시스템 모비데이즈 이렇게 2 플러스 1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지금 강세인데요. 2차전지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중국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리튬 2차전지 관련주들 전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엠텍이 리튬 관련해 가지고 이와 같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 강세를 보고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이재용, JY의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시험생산 라인을 방문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수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지금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치고 올라온 전고체 배터리 관련 테마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용, JY의 이런 방문과 삼성 SDI하고 GM하고 합작자 설립 추진 이런 소식들 전부 또 리튬 전고체 배터리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AI가 정말 강세입니다. J-GPT 열풍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전부 AI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종목은 언제 크게 이렇게 슈팅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요. AI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우리가 모비데이지 같은 경우에도 AI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로봇 관련해서도요. 지난번에 AI, 로봇, 데이터 이렇게 상반기에는 강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관련해서는 조금 기운이 빠졌고 AI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로봇 역시 자율주행 로봇 이런 관련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과 로봇 테마가 크게 가는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AI 기술과 양자 컴퓨터하고 결합이 된다. 그러면 이 양자 기술이 AI 다음 테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해 가지고도 더 크게 갈 수 있는데요. 이런 관련해서는 KCS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양자 암호 관련주로서 양자 관련주, 양자 컴퓨터 개발과 관련된 이런 관련 테마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이 전기차 충전 테마도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폐배터리, 그리고 또 로봇, 또 AI 이렇게 그리고 AI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테마가 양자 암호 통신 관련, 양자 암호 통신 관련 이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크게 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인데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솔트룩스 외에는 지금 조종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는 AI는 언제든지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테마다라고 보시고 관심 있게 공부하시고 제 GPT 활용도 한번 해보시는 이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화이팅하는 화요일 되고요. 좀 이따 8시 47분 전후로 해서 카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